안녕하세요 시크드 꿈 핫폭크 지키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드디어 5월 초 파운데이션 패치 1 업데이트 DC 서브에서 사용해제한 스킨을 모든 서버에 풀어준다고 합니다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상점에서 구매한 모든 스킨은 계정 전체에 유지되며 이전 파운더 100에서 잔금해제된 모든 치장품을 포함하여 모든 서버에 사용 가능해지며 오래된 친추 스킨과 드롭스로 얻은 스킨 또한 풀어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서브에서 드롭스로 똥파크를 얻으신 분은 동부에서 토큰을 모아 똥파크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복자 150만으로 얻은 아바타나 시즌 아바타링은 아직 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념 스킨이나 매년 하는 이벤트 스킨은 유럽 서버가 1년이 지나야 모든 서버에 적용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5월 초에 풀리는 스킨을 잘 확인하시고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드롭스 토큰으로 표현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업데이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 유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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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미